어떻게 장관님 바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장은 지난 추석하고 연휴 기간에 우리 가왕 나훈아 우리 가왕께서 정말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셨어요. 그때 그분이 발표한 신곡 이 테스황이라는 게 있습니다. 테스황이라는 가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절절히 닿고 있어요. 한번 그거 한번 여러분 혹시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래서 혹시 또 다시 또 늦기 전에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. 한번 좀 들어보시고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예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. 테스형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제발 이런 세상 이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명쾌하게 국민들이 납득이게끔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.